자 29번입니다 포물선이 두 개가 겹쳐 있죠 사실 뭐 겹쳤다기보다는 평행이동을 해버린 건데 원래 주어져 있던 표준적인 포물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울기 2짜리 직선이에요 다시 나와 있죠 평행이동을 했다 그래서 다시 만난 점이 있다 자 그럴 때 그럴 때 AB에서 뭐 내린 점 다 정의했고 AC, B, D, AB의 길이의 차를 구해보십시오라는 얘기에요 자 그림보고 설명합시다 포물선은 Y제곱이 8X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죠 나는 너를 평행이동을 좀 했어 얼만큼 Y축으로는 2A만큼 했고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했어 이게 이제 A만큼 2A만큼이란 게 뭘 보여주냐면 Y는 2의 X 마이너스 2잖아요 얘가 이제 얘가 초점 포물선의 초점을 딱 지나는 직선인 것이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포물선이 평행이동을 해서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 중에 A를 다시 지나게 한다라는 점 이게 이제 이 둘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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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쭉 가는 직선이 있는데 도대체 요점과 요점과 요점의 관계가 뭐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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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고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잘 봐요 나는 너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합동이잖아요 합동 합동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점이 요점이 원래 어디 있었던가를 찾아내야 할 텐데 이 점이 원래 존재하는 위치는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니까 요렇게 내려가면 돼요 그치? 요런 식으로 내가 A대 2A다 근데 원래 거기 포물선의 점이 아니오는걸? 그럼 더 내려가 여길까? 아니오는걸? 여기네! 요렇게 차는 거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분명히 포물선의 어떤 점 중에 여기로 평행이동이 되는 위치는 쟤밖에 없어요 그러네 A랑 2A니까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 A가 이 점이 옮긴 점이고 마찬가지 이치로 요 점이 요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아 요런 합동관계가 놓여지는구나 요건 이제 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찾는 게 일단 더 좋습니다 찾아내시면 전형적인 상태로구만 뭐가 전형적인 상태예요? 이러면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과 관련된 길이 문제예요 자 조금 이쪽을 데리고 따로 써보자 이름 하나 주자 그냥 여기를 뭐라고 쓸까요? A, B 아 쓰기 애매하네 애매하네 A, B, C, D, E E라고 합시다 그냥 아 포물선의 초점 진화는 뭐 관련된 공식도 외우고 이랬을 거라고 봐 자 공식 외우는 게 뭐 이렇게 공식 외우는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가 F구나 여기가 A고 여기가 E구나 우리 이런 거 알잖아요 아하 이 길이를 알파라고 하자 여기도 알파라고 하자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 아 베타 아니죠 알파죠 여기가 베타죠 베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공식은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이 P 분의 1이란 걸 쓰기도 해요 뭐 익혀놨으면 쓰는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베타가 되죠 이런 거 풀 수 있냐 그러면 풀 수 있다라고 답해야 돼요 길이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봐 얘가 얼마예요? 2, 2잖아 2, 2, 4가 돼요 수선발 내려서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여기는 베타에서 4를 뺀 거니까 요만큼은 베타 마이너스 4가 돼요 똑같이 반대편에서는 이런 모양이 되지 4에서 오히려 알파를 뺀 4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이기 때문에 2X 마이너스 4라는 기울기 2짜리 직선이라 1대 2예요 1대 루토가 되겠네 따라서 베타는 말이죠 베타 마이너스 4에다가 루토 5를 곱한 것과 같아요 이렇게 생물에서 알파 베타를 다 찾을 수 있는 전형적인 길이 조건인 거야 왜 이걸 확 구해버렸냐면 A, C를 원하잖아 이 문제에서 A, C를 원하고 B, D를 원하고 A, B를 원해요 그런데 A, C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얘를 원한다는 거니까 다 구해놓고 가자 알파 베타를 연산합니다 얘가 루토 5 베타 마이너스 4루토가 될 거예요 넘어가면 루토 마이너스의 베타가 4루토 되니까 베타는 루토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4루토 이렇게 되고 유리화하면 4는 약분이 될 테니까 루토 5에 루토 5 플러스 1이 돼요 5 플러스 루토 5래요 알파도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알파는 여기서 수선발 내린 위치까지 이 4 마이너스 알파 이번에는 베타 마이너스 4랑 다르죠 보호가 반대야 4 마이너스 알파가 똑같이 알파하고 B가 1대 루토 5니까 4 마이너스 알파에 루토 5를 곱해주면 다시 알파가 나옵니다 얘는 4 루토 4루토 5에 보통 이렇게 켤레가 나와요 루토 5의 알파죠 넘어가면 루토 플러스 1이 남으니까 따라서 따라서 알파는 말이죠 알파는 루토 플러스 1분의 4루토가 돼요 유리화하면 4가 또 지워져요 루토 5가 붙어있는 루토 5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5 마이너스 루토가 됩니다 아하 둘 다 찾았습니다 자 이제 계산 과정을 밟았으니까 군더더기들을 막 지우고 딱 결과만 써놔볼게요 써놔볼게요 자 이 과정을 공식을 외워서 빨랐어요 뭐 그래도 돼요 그걸 위에서 다른 걸 희생하지 마시고 유도하고 도형의 구조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를 찾은 겁니다 알파 얼마? 알파는 5 마이너스 루토 5 베타는 얼마? 베타는 5 플러스 루토 5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냈습니다 이제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주어진 원하는 길이들이 있을 텐데 그 길이들을 알파 베타로 표현해 내는 것만 하면 돼요 그 일만 남았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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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구도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어 공식 몇 개 외우지 말고 아 저 구도에서는 수선발렬에서 닮음을 어떻게 쓰는 거고 기울기 어떻게 활용하지 이렇게 착착착착 기하풀이가 언제든지 꺼내져야 돼요 그게 돼야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어 됐죠? 이제 남은 일을 해봅시다 AB를 먼저 추적해 볼까? AC는 누구야? H죠? AC는 누굽니까? H는 요만큼이잖아요? 와 포물선 위에 점과 자신의 준선 준선이야 X가 마이너스 2인 게 자신의 준선까지의 거리예요 그것은 초점까지의 거리랑 같을 테니까 야 AC 너 베타구나 요걸 베타라고 잡았잖아 베타구나 여기가 알파예요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거 BD가 필요하거든 BD는 요만큼이야 요건 어떻게 구하나요? 조심해야 돼 이것은 포물선의 위점이긴 한데 얘가 초점은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얘도 준선이 아니야 평행이동이 돼 있으니까 함부로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을 이용한 풀이가 함부로 진행될 수 없어요 A가 뭔지도 모르는데 A를 위해서 또 다 계산할 수 있지 얘가 5 플러스 루트 5인데 1대 2면 몇 대가 이렇게 다 열심히 좌표 찾는 것이 메인 풀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렇게 다 해놨잖아 그치? 그러면 어? 잠깐 요 놈이 뭐라고요? 이 놈이 베타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수선발 내려가지고 베타에다가 뭔가를 조금만 추가해 주지 뭐 그쵸? 그럼 되잖아요 그럼 누군데? 걔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얘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만든 녀석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얘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 아니야 대각선이? 요 길이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루트 5분의 1이네요 동의합니까? 왜?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은 길이잖아 합동으로써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랑 베타를 더한 요 대각선 길이에 루트 5분의 1 루트 5대 1이니까 아 요렇게 처리하면 딱 맞겠구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야 10에다 루트 5분의 1 곱하면 10 곱하기 루트 5분의 1 어우 2루트 5죠 2루트 5 그렇구나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니까 아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에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1 이 값이 2루트가 된다는 거지 그치? 요렇게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베타에서 베타 베타잖아요 베타? 베타에다가 그 만큼만 딱 더하면 돼요 2루트 5분의 1 더한 거구나 됐죠 자 이제 누굴 찾아요 AB 어? AB는 방금 구했는데 AB는 누굽니까? AB 알파 더하기 베타 아니에요 끝!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입니까? 방금 구해놓은 10이죠 이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더해서 누굴 뺀다고요? 얘를 빼는 거야 그렇죠? 그것이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죠 BD BD AC랑 AC랑 BD를 더해서 AB를 뺍니다 자 해봅시다 AC AC 더하기 BD 빼기 AB AC 베타 베타를 대입해 베타는 O 플러스 O 플러스 루트 5 루트 5 또 베타는 O 플러스 루트 5 거기에 2루트 5 여기까지 더 한 게 베타 플러스 2루트 5 베타 거기서 10을 빼 그랬더니 요런 부분만 날아가고 루트가 남아있네 루트 5 부분만 남네요 뭐 묘한 그냥 산수죠 묘한 산수 2루트 5에 2루트 5니까 4루트 5인데요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제곱하시면 16 곱하기 오니까 정답 80이죠 정의를 활용할 수 있는가 대칭구조를 이용해서 같다는 거 확인하고 나면 바로 요걸로 다 계산되는구나 생각 드시고 거기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처리하는 능숙한 기하풀이가 핵심이에요 자 요렇게 29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